오민서 나도 죽으면 such road 계속해서 돼서는 안 됩니다 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처이하게 이 쇼we 보다 더 이상한지 깊어요 조금 흘러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오고대육 백핸드 오민서 2포인트 리드 양상현 포핸드 리시브 서브를 바꿨어요 자 오민서가 어려운 볼을 다 살렸는데 오민서는 그 아심을 씻어내야 될텐데 양상현의 서브를 이용합니다 바나나 플레이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대7 오민서 첫번째 게임 다섯번째 메치로 넘겨줘야 돼요 깊은 못으로 클릭 첫포인트 양상현 아 이번엔 패전이 많았 오민서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긴 서브 랠리에서 아이치 일어나오 이번엔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막탑 스피인 자 오민서에게 힘을 불어줬던 선천군청의 선수들인데요 아 이번 플릭은 2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틱 올립니다 본인 서브 가지고 있을 때 동점 허용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동점을 만드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이 최정환 감독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이번엔 네 5대6 나갑니다 게임 스코어는 오민서가 앞서 있습니다 네트 한번 맞았어요 해결합니다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핸드 탑승 다시 앞서갑니다 8대7 서브 득점 3도 네팅을 저는 어려운 거짓을 가지고 있는 오민서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걸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